저 사람들이 나를 못 쫓아가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갈 수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관계나 그런 관계 환경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 특히 누구 나처럼 관계 부담감 관계 압박감이 심한 사람은 못맺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살면 내 내 인생의 관계가 전부 더 되냐면 해야만 하는 관계 중 해야만 하는 것을 해나가는 그런 위에서 내가 뭔가 잘해내거나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관계가 거절할 때가 많아요 대개 별거 아닌 것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누가 길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길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있어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이거 뭐 어디로 가는 거 맞나요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구호선 타야 되는데 여기서 갈아타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죠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안 알려주는 편이에요 잘 안 알려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대인관계를 가르치고 있고 대인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만 분명한 건 제가 대인관계를 엄청 잘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챙겨 먹은 건 대인관계를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항상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전 여전히 지금도 시선공포가 있는 사람이고요 낯을 가리고요 낯을 가리고요 낯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긴장도 많이 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도 많이 못 쳐다봤고요 그래서 사람도 얼굴도 잘 기억도 못했고 심지어 얼마나 그걸 많이 안 쳐다봤으면 그것 때문에 길도 잘 못 기억해서 길치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그렇죠?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럼 왜 제가 길을 물어볼 때 잘 안 알려주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되는 그 규칙성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나를 쫓아올 수 있고 쫓아올 수 없고 또는 나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나는 웬만하면 관계 거절을 한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 플랫폼에 써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서울대 입구역 이쪽 강형 맞아야 돼 네 맞아요 여기서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그럼 그 사람도 같이 탈 수 있잖아요 같이 탔는데 그 사람이 옆에 섰어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느낌이 편안해요? 아니 어디 가야 돼 이쪽 강형 맞아요 이쪽 같이 타시면 돼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런데 문 여니까 같이 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와 옆에 와서 이렇게 타더니 나에게 쳐다봐 이렇게 여러분도 어때요 편해요? 그럼 심지어 아까 길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해줬다 그런데 길을 또 물어봐 거기 혹시 내리면 그쪽에 무슨 롯데백화점 있다는데 롯데백화점 거기 어디로 죽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당신도 쌩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관계 불안도 관계 부담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여러분들 막 대인관계도 가르쳐고 여러분들하고 막 잘 지내니까 내가 대인관계가 막 능동적이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 걸고 막 편안하고 막 웃기고 막 이런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관계 부담도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편해요 아까 말을 걸었던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수고 또 그때 자꾸 날 쳐다보고 또 뭔가 말을 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사람인 저는 되게 어쨌든 편한 사람은 아니에요 옆칸으로 이동간난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탔어 근데 내 옆에 오면 내가 갈 데가 없잖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도 나를 쫓아올 수 있고 나도 도망가기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한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제한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누가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봐요 저도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교통편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못하고 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옆에 또 다른 무슨 무인도에서 긴 물어보는 건 아니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요 그리고 그냥 거절하고 그냥 옆으로 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당연히 안 하겠어요 퀴즈 내볼게요 제가 택시 탔다 택시를 탔다 그럼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건대거나 또는 내가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말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흔할까요 아니면 거의 없을까요 어느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규칙성을 배웠다면 제가 택시를 탔다면 택시 아저씨하고 내가 얘기를 주고받을 확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없죠 당연히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만 관계 거절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외부에서 나와 무관하게 관계적 압박이 왔고 그게 관계적으로 밀어내기 힘드니까 최소한의 관계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관계 거절을 하기 힘들었던 건데 사실 반은 뭐가 있다 당신들이 더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어낸 당신들이 자충술을 저지른 부분도 많다고요 상대가 나를 쫓아올 수 있거나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말을 받냐고 왜 말을 하고 왜 말을 받냐고 그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그저 자기가 관계를 못하기만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예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힌 게 있어요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힌 게 택시로 예를 쳐볼까요 택시 탈 때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하는 방식을 옛날 사람들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택시 탈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꼰대들만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택시 탈 때 절대 100명이면 99명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직도 옛날 사람 중엔 택시 탈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 특유의 택시 타는 습관 그게 뭘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앞에 안 타요 조수석이죠 운전석 바로 옆에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탑니다 무조건 뒷좌석에 타죠 옛날 사람들은 앞좌석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합승이 기본이어서 합승이 기본이어서 약간 이런 감성이 있어요 내가 손님이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돈벌이를 위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공동체적 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합승은 불법이잖아요 빨리 갑시다 택시에서 진짜 개뿔 돈도 안 다닌다 양아치 같은 새끼가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감성이 있어서 그래도 합승 좀 하고 같은 방향 있으면 합승 좀 할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럽시다 약간 이런 감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감성 자체가 무슨 감성이에요 합승에 대한 감성이라기 보다는 내가 아무리 고객이라도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좀 왠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돈 버는 사람이고 가족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의 같은 편으로 바라보는 감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감성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꼭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니까 합승하다 보니까 합승하다 보면 앞자리에 많이 탔던 습관도 있고 합승하다 보면 때로는 뒷자리 탈 때도 있고 앞자리 탈 때도 있고 보통 합승을 바랄 땐 먼저 탄 손님을 앞에 태우거든 꼭 먼저 탄 사람을 앞에 태우고 합승한 사람을 뒤에 태우니까 그래서 앞자리에 많이 탔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성이 공동체적 죄의식, 도덕의식으로 연결돼서 왠지 운전하고 가는데 왠지 그냥 입도 안 오고 생까고 가는 게 말 거는 거 아저씨 운전이다 똑바로 합시다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싸가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좀 말도 아이고 뭐지 경기가 있는데 택시 좀 별거 궁금하지도 않은데 대선이 얼마 안 나고 눈이 많이 오네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쓸데없는 소리 넋둘이처럼 쓸데없는 소리 차가 깨끗해 차가 깨끗해 달아도 그런 뭐 불경같은 절에 다니시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감성이 사실은 옛날에 쌍팔년도의 감성이 근데 나이는 밀레니엄 세대인데 택시 타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 상묘하게도 있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는 관계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가 부담스러운 인간이 택시 타고 택시 하셨을 때 말은 왜 걸어 불게 다니시나 봐요 길이 많이 막히죠 코시국에 마스크 껴야 되나요 인테리어 이쁜 거 해놨으면 차가 이쁘네요 이런 말은 왜 하냐고 이런 말은 왜 해 내가 왜 했어 물어보면 아니 그냥 왠지 말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거예요 이런 삽질이 계속 일어난다 하고 싶었어 아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왠지 해야 될 것만 같아 해야 될 것만 같은 착각이 그래서 분명 아까 말씀드린 기준 상대방은 나는 쫓아올 수 없고 나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관계 용건 관계를 맺고 아닐 땐 관계 거절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평소에 관계의 갈증도 해소하고 관계의 명확한 기준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이 교육 다 받아요 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요즘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 다 친절 교육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요즘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은 택시 탈 때 당신이 뒤에 타고 타자마자 어디요 하고 말 않고 딱 폰 딱 꺼내잖아요 아니면 창밖에 딱 보잖아요 말 안 걸어요 이 사람아 그게 룰이야 아까 센터에서 안녕하세요 바로 가는 것처럼 택시 탈 때 앞에 안 타고 뒤에 타고 타자마자 목적지 바로 얘기하고 목적지 얘기 끝난 다음에 폰 보고 날 때 앞에 풍경 딱 보고 있으면 말 안 걸어 그게 최소한의 손님으로서의 관계 용권 관계 최소 관계 맺었어 오케이 콜 끝 딱 운전한다 알았어 말 걸지 말라 그러지 알았어 딱 되는 거란 말 뭘 조용한 빈 공간을 채워만 될 것 같아 뭘 채워 채우기 그래서 뭐가 황당하냐면 거기서 만약에 당신이 무슨 말을 꺼내잖아 그럼 암묵적인 룰이 뭐냐 이게 아까 센터의 인포 데스크라고 치면 그냥 어떤 고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가면 차라리 편해 근데 안녕하세요 요즘 그 백신 패스 때문에 환불하는 저기 사람들 많아요 아 요즘 연구 좀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말 거는 사람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 심심하다 말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아 그렇게 말해요 왜 근데 자꾸 헬스만 때려잡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려는데 손님이 가 그럼 뭐야? 그럼 당신이 인포 직원이 무슨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가면 저도 안녕하세요 안전운동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텐데 아니 멀쩡인 사람한테 와서 아까 조용한 빈 공간을 뭘로 채워야 할 것만 같아서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아 요즘 코시국인데 백신 패스 헬스장 걸렸지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 환불 많이 하고 그래요 몇몇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도 말이 나한테 걸었잖아 나도 그냥 저 사람 심심한가 보다 말을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헬스장은 자꾸 때려잡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착해 시장 관장님들이 모여갖고 국회 앞에 가서 뭐라고 데모도 좀 할 이렇게 가고 있어 지가 말 시켜놓고 지가 좀 떠들다가 쌩까워 가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 들겠냐고 장난하나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룰 아니에요? 안목적인 룰? 아니 말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말할 거면 계속 받아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럼 그게 택시 안에서 뭐가 달라 그럼 당신이 말을 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내릴 때까지 얘기해야 돼 내릴 때까지 내릴 때까지 그러면 그게 당신만의 부담일까? 그걸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걸 당신만 무슨 말을 해야죠 해서 당신이 무슨 착한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자기의 부담감도 덜고 도덕적 어떤 그런 만족감도 얻어낼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고 당신이 그렇게 말을 건네면 택시 운전사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손님 운전하는 내내 얘기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택시 아저씨도 부담스러워요 택시 아저씨도 거기 같이 얻기는 거야 당신이 말 건 것 때문에 아 또 말 걸으니까 손님 말하는 거 같고 손님 운전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기껏해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적적 하시겠다 싶어서 말을 걸어왔으니 나도 또 손님 말을 생각할 수가 있나 또 말을 또 받아줘야지 서로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굳고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생각을 못해 자기만 부담스러운준 알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관계를 말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거 반 또 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를 충분히 못하고 사니까 관계 갈증이 반 당신하고 똑같지 당신도 그 사람 아저씨하고 왜 얘기했다? 관계 부담감이 반 관계 갈증이 반 그 아저씨도 왜 당신하고 얘기 계속했다? 손님이 말 거니까 받아줘야 될 것 같은 관계 부담감이 반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관계 갈증이 반 똑같지 똑같은 피해자로서 둘이서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회적인 룰이 될 거라고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대방은 나를 쫓아올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사항에서만 얘기를 하고 용권 관계를 맺는 게 사회적인 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될 수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관계를 거절하는 게 당신들한테 훈련이에요 아니 학원에서 수험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원에서 만난 학원 친구들하고 친해서 뭐 할 건데? 일단 궁극적으로 친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말을 걸어오더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을 걸어온다는 자체가 이 상황을 판단해야지 이제는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연애의 갈증 느낌 그대여 연애의 갈증 느낌 그대여 스펙이 평타가 안 되는 그대여 외모가 평타가 안 되는 그대여 노량진의 품으로 오라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도 연애가 가능한 유토피아 노량진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노량진에서 몇 년 동안 처박혀서 쓰레파 추리닝만 신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로워 지금 서로가 너무 외롭고 서로가 외모 타령하고 스펙 타령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갖고 뭐 토익 토플 스터디다 무슨 뭐 학과 뭐 학원 단과 바위다 종합 바위다 무슨 뭐 거기서 만났어 여기다 썸 타다가 사귀어 그렇게 해서 노량진 커플 된 사이 중에 노량진 커플 중에 뒤에 오래 사귀어서 뭐 장기 커플 되거나 결혼한 커플이 어디 있어 노량진 커플 중에 제대로 오래 사귀거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커플이 어딨냐고 왜 안 돼 여기 뭐 때문에 와서 시험 때문에 왔다니까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고 둘 다 떨어지고 고향 내려와 그냥 나가리인 거야 그냥 나가리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진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맨 끝에인 특별관계 사랑관계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업 목적 때문에 여기 와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자를 구하려고 노량진 온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났는데 얘네들하고 없으면 평생 친구 만들려고 결혼 배우자 만들려고 그래서 학원 다닌 사람 없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 누구 다 떨어져도 다 갈라지고 누가 먼저 붙어도 갈라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특별관계가 아니야 특별관계가 아니면 나머지 관계를 맺어야 돼 이제 보자고 수업 시작했어 머리 묶었네 어디서 왔어 이런 얘기를 말 걸어 당신이 받아 근데 여기 어디야 학원이야 학원에서 뭐해 공부해 공부 10분 20분에 학원 수업 짧아야 40분 50분이잖아 어딜 가 가긴 계속 뒤에 있잖아 그 말고 내가 그래서 뭐 연필 빌려달라 뭐 빌려달라 뭐 노트 필기 빌려달라 이따가 나랑 차와 함께 하자 무슨 뭐 어디 어디 원할 수 있거냐 경쟁률 어디 아냐 뭐 물어보면 생까 할 수 있어 어떻게 생까 어딜 도망가 내일도 또 봐야 되고 지금 1시간 넘게 같이 있는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대인관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얘도 학원에서 만나잖아요 아까 피트인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전 진짜 그래서 기껏해 그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인사하면 그냥 이렇게 아니정도 바로 그래서 항상 저 같으면 항상 어떻게 하냐 거의 학원 시작할 때쯤 시간 맞춰 들어가서 주섬수 앉아 오랜만이야 앉아서 정신없이 뭐 끄내고 하는 척 하다가 바로 수업 들어가고요 뭐 바로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하고 손인사 눈인사 정도만 하고 바로 앉아서 주섬수 챙기고 정신없이 뭐 끄내고 뭐 하다가 바로 수업 시작하면 수업 했다가 끝나면 또 바로 생기고 어 그래 그 들어가고 응 그래서 또 가야 돼서 응 그 대신 잠깐 볼 때만큼은 반갑게 되죠 끝 이게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야 이게 최선의 관계 최선의 관계 최선의 관계야 왜냐 이 관계는 저 사람들이 나를 못 쫓아가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갈 수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관계나 그런 관계 환경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 특히 누구 나처럼 관계 부담감 관계 압박감이 심한 사람은 못 맺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인생의 관계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해야만 하는 관계 중심으로 중요한 건 그게 관계가 됐든 공부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취미가 됐든 그게 뭐든 해야만 하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것을 해나가는 그런 위에서 내가 뭔가 잘 해내거나 내가 만족할 만한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그래서 저는 저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관계 부담감 관계 압박감이 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관계라는 걸 관계라는 걸 해야만 하는 관계 중심이 대부분이 돼서 굴러가도록 안 만드는 게 저한테 최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관계 잘 맺고 싶은 관계 중심으로 굴러가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기 싫음과 열정 어우 뱅뱅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